전 세계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6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접종 완료율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 곧 이스라엘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한 주간 전 세계 신규 코로나 환자는 288만 명으로, 그 전 주의 313만 명에서 감소해서 6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11.6%, 사망자는 20.6% 감소하였고, 특별히 뉴욕주의 경우에 12세 이상 접종 완료자 중 0.8%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0.06%가 코로나19로 입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주간 발생 및 사망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4주간 발생한 중환자의 51.2%, 사망자의 70.2%가 미접종자 및 불안전 접종자였습니다. 영국은 3주 연속 주간 발생이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고 있고, 일본은 6주 연속 발생이 급감하면서 주간 확진자 수가 금년들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의 접종 간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동시접종 또한 가능합니다. 두 종류의 예방접종이 함께 진행되면서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사전 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적극 동참해 주셔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 환자 감소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계 코로나19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접종 완료율은 접종 선두 개시국인 미국을 이미 넘어섰고, 이스라엘도 곧 추월합니다. 접종 완료율이 높은 국가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발생이 감소하였고, 사망 규모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이후 주요한 변이의 출현 확산은 없습니다. 국내 발생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증가 추세는 아닙니다. 위증증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에 유리한 동절기 그리고 독감 등 만약 동시 유행한다면 방역의 혼선이 나타날 가능성 등 일부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참여가 늘어날수록 안전한 일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